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윤 대통령이 아주 초강수를 두시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의사 정원 증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께서는 저하고 또 의견이 좀 다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가 내시는 논리가 갖고 있는 그림자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한 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상세한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만 보더라도 저는 뭘 하는 거 아니까 너무나 허점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저는 의사들하고 이해관계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앞날을 위해서는 의사 정원 문제 같은 것이 잘 해결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말씀하는 건 대통령 머릿속에는 딱 그게 입력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래 사람들이 정확하게 여러분 대통령 머릿속에다 꼽아넣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비해 가지고 현저하게 대한민국의 의사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의사 수를 정권 차원에서 늘려야 된다. 이게 딱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말씀을 자연스럽게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저게 저렇게 논리가 허술해 가지고 그러니까 의사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겠구나. 대통령은 의대 정원은 협상 대상이 아니고 DJ 때 사시합격을 늘려 법치주의를 발전을 도모했다. 대통령은 어마어마하게 고집이 센 사람 같아요. 여기 사내아이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건강보험료가 고갈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그거를 오늘 제가 대통령 말씀을 보고 왜 아예 그냥 원천적으로 정원을 조정하는 협상문을 그냥 대통령이 그냥 닫아 걷어버린 거거든요. 의대 정원 2천 명 정원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다. 국가의 헌법적 책무 정도 이야기하려면 선거 부정 정도를 말을 해야지. 의대 정원 2천 명 올리는 게 헌법적 책무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가소롭습니까. 그다음 이야기 여러분 재미있습니다. 이 대통령 논리라는 것이 인구 천 명당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평균 3.7명인데 우리나라는 2.1명이다. 1.6명에 5만 명을 곱하면 8만 명 이상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게 어마어마한 허점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연 2천 명이 정원할 때 OECD 평균에 도달한 시점은 앞으로 27년 후 2051년이 된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바보 천치가 아니니까 제가 대통령 말씀을 듣고 야 이거 큰일 났구나. 대통령 머리가 저렇게 뭡니까 경직돼 가지고 어떻게 문제가 발생하냐. 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뭐 큰님은 의사협회에서도 의사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예 뭐 그거는 일단 저분 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름들 이게 치명적인 약점인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대중들은 복잡하게 생각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따지지 않는 겁니다. OECD 평균 3.7명 대한민국 2.1명 그러면 1.6명이 부족하니까 1.6명이 5만 부족하니까 8만 명 이상이 부족하다.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생각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간단하게 설명 드릴 테니까 이견 있으면 이견 남겨보시면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시고 제 이야기 집중하셔 가지고 이게 여러분들 여러분과 우리 함께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통령 생각이 저렇게 경직돼 가지고 그냥 간단한 산수를 가지고 그냥 이 논리를 그냥 깨버릴 수가 있는데 대통령이 하시는 이 소위 가장 중요한 논거 OECD 평균 3.7명인데 대한민국은 2.6명이니까 1.6명이 여러분들 부족하니까 1.6명에 5만 명을 곱하면 8만 명이다. 이게 여러분들 완전히 뭡니까 제가 볼 때는 나는 의사가 아니고 의로기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말씀을 듣고 저 정도로 가지고 설득을 하려고 해서는 진짜 안 된다 이야기죠.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논이 딱 끄고 있죠. 여러분들이 한 10분 정도만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시게 되면 한 사회가 의료를 공급하는 것은 의사수에다가 의사 1인당 진료 횟수입니다. 의사 1인당 이름 진료 횟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OECD 평균 의사수의 배가 한국은 의사수가 작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진료 횟수가 많습니다. 진료 횟수가 왜 많은 거 하니까 우리나라 의료 수가가 무진장 낮습니다. 낮은 의료 수가 때문에 의사 1인당 진료 횟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께 생각할 겁니다. 아니 의료 숫가를 좀 올려주면 되잖아. 대한민국 의료 숫가를 올려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 지출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보험 지출의 이름들 그걸 줄이기 위해 가지고 의료 숫가를 30년 동안 거의 안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은 의료 숫가를 높일 수 없는 상태에서 이건 완전히 제약 조건입니다. 대한민국이 돈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들이 원하는 것만큼 숫가를 올려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제약 조건입니다. 변경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그 제약 조건 하에서 의사 수를 늘리면 의사 수를 늘리게 되면 의사 수가 늘지 않습니까? 그럼 의료 공급이 늘어날 거라고요. 당연히 뭡니까? 건강보험 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겠죠. 어떻게 여러분들 검사 출신인데 그렇게 단순하게 여기 권호승님 말씀을 잘 하시네요. 의료보험 인상이 엄청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대통령을 폄하하거나 의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께서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반드시 2천 명 정원해야 된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의사 정원의 논리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다른 보건복지부 관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가 평균 3.7명인데 한국은 2.1명밖에 안 되니까 최소한 연 2천 명 정도를 증가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경제학으로 훈련받은 사람으로서 대통령 말씀을 듣고 저렇게 저 논리를 가지고 의사를 정원시키면 그게 문제다. 그래서 간단하게 숫자를 적어본 겁니다. 한 사회가 제공할 수 있는 의료 공급량은 의사 수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 수하고 의사 1인당 진료 횟수가 여러분들 곱해져 가지고 총액이 나오는 겁니다. 한국은 의사 수가 적지만 진료 횟수가 많은데 진료 횟수가 왜 많은 거 하니까 의료 수가가 낮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의료 수가를 올려주면 되지 않나요? 올려줄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왜? 건강보험 지출이 이름내로 지출액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낮은 의료 수가를 올릴 수 없는 것은 완전히 변경할 수 있는 제약 조건입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 상태를 외면하고 그냥 의사 수를 올려버리게 되면 의료비 지출이 폭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건강보험 지출을 이 상태로 급등하는 것을 대한민국 사회가 여러분들 감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이런 직장인들이 그냥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지역에 이런 보험 가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 가상 시나리오 한 번 보시면 의료 공급은 의사 수 곱하기 의사 1인당 진료 횟수입니다.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의사 수가 OECD 국가의 100명이면 의사 1인당 진료 횟수가 10회면 100천만큼 공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50명이 진료 횟수가 220회인 겁니다. 이게 동등한데 현재 의료 숟갈 여러분들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의사 정원을 100명으로 확대하게 되면 의료 공급이 여러분 2천으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곧바로 먼 거 아니까 그만큼 건강보험 지출이 따블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동의 안 하신 분도 많으시겠지만 결국은 이게 여러분들 어디로 가는 거 아니까 건강보험요율 인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의사 1인당 질 이 의료 숟가가 낮으면 의료 숟가를 계속 이렇게 묶어 놓게 되면 적자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적자 발생하게 되면 나중에 이 사람들은 땅파가 여러분들 의사 행위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적자를 피하기 위해서 의사 1인당 진료 횟수를 계속 더 높여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이렇게 폭발하지 않습니까 의료비가 2021년도에 80조 정도였는데 2030조는 160조 지금 여러분들 107조거든요. 2024년도에 2024년도에 107조입니다. 매년 6조 이상 정도가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라면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건강보험 지출을 어떻게 억제하면서 뭐죠 그러면 개인이 부담해야 될 그런 영역을 좀 더 학대해야 되는 거죠. 문재인 케어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이거를 그냥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나라는 그냥 그대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냥 대통령 말씀대로 그렇게 그냥 가버릴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죠 뭐 엉망진창이 안 되겠습니까 의료수가를 우리는 올려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 의료수가를 왜 올려냐 인건비 오르고 여러분들 정기비 오르고 물값 오르고 다 오르면 연평균 여러분들 조금씩 올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거의 의료수가를 조정 안 하지 않습니까 인프레이션이나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왜 건강보험 지출 총계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폭증하니까 이렇게 폭증하는데 문재인 케어를 만들어 가지고 뭐죠 보장보험 영역을 확 확대했으니까 1년에 6조 7조 정도 늘어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늘어가더라도 이 제도가 앞으로 유지될 수 있을 때가 굉장히 의문입니다. 중국인 조선인한테 공짜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당연히 추리하겠죠. 줄여야 되는데 내 논리의 여러분들 일관성은 이거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이해해야 그래야 여러분들 정책 방향을 잡을 건데 이미 대통령께서 방향을 정한 거 아닙니까 의사 수가 부족하니까 의사 수를 늘려야 된다. 왜 대통령이 그런 문제에 다 나서냐 이야기예요. 내가 봐도 이렇게 이야기한 것 자체가 허점이 있는 겁니다. 내가 오죽했으면 이렇게 작성을 해봤겠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한국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나 이런 걸 받아들이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엉망진창으로 가는 겁니다. 선거처럼. 마지막에 그냥 뭡니까 엉망진창이 돼 가지고 누가 여러분들 이렇게 다 부담할 겁니까 이걸 누가 부담할 거냐고요. 대통령께서는 선거 이전에 뭐죠 밑에 사람들이 건의를 했겠죠. 우리 한 건 해야도 안 되겠습니까 한 건 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 분위기 안 너무 풍기는 겁니다. 여기서는 물려날 수도 없고 후퇴할 수도 없고 하니까 뭐죠 강공증을 나가는데 정말 참 다들 머리 쓰는 걸 보게 되면 이걸 누가 부담할 거냐 이야기죠. 직장인들 부담한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나 이런 데 비해가 여러분들 부자들이 지불하는 것도 상한선이 어마어마하게 높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이걸 여러분들 이해를 못하냐 이야기죠. 의사들이 왜 1인당 진로 횟수를 늘리겠나 물론 과잉 여러분들 진로도 있고 조선족도 있고 하겠지만 큰 문제는 의료수가 낮기 때문에 공장을 더 돌려야 되는 겁니다. 중국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조건으로 제시한다면 아니 중국 사람들이 와가 한국어 배우고 의사를 어떻게 할 거예요 싸게 이릅니다. 의료서비스를 공급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를 사람들이 인정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논리적의 이야기는 이념이나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겸허하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의료수가를 올려줄 수는 없다 이야기죠. 왜 건강보험 지출이 증가시키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의사 1인당 진로 횟수를 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점을 고려해가지고 의사수 결정 문제를 해야지 의사 1인당 진로 횟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의사수가 oecd 평균에 비해서 작으니까 몇만 명을 늘려야겠다. 그 머리가 이러면 무슨 검찰총장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되는데 대통령 말씀이 이거는 안 보이고 그냥 의사수만 말씀을 하시니까 아 저 논리를 가지고 그냥 정원 2천 명을 결정한 거구나 그렇게 제가 본 겁니다. 여기 카린이 말씀처럼 지금도 건보료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는 겁니다. 여기다 또 불을 지를 거라고 의사수가 폭발을 증가하게 되면 삼성 핸드폰만 있어도 바로 통력되는 세상인데 여기에 제 이야기의 논리라는 것은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건강보험 요율이 지금 상승되어 온 거지 않습니까 이걸 얼마만큼 얼마나 이름도 올리겠습니까 앞으로 이게 여러분들 보면은 이게 지금 이제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내버려 두드라 이것도 이제 국가가 발표한 거지만 대단히 제가 볼 때는 보수적으로 측정할 거라고 이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보수적으로 아마 측정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들어보게 되면은 이 의사 1인당 진로 해소하고 숙가 문제 이런 문제를 전혀 고려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논리에서 너무나 많은 허점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통령이라 해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면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 같은 사람들은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의료 공급을 의사 수만 그렇게 결정하냐 이 이야기죠. 의사 1인당 진로의 수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